지금 6시 50분입니다. 가지는 아가씨 동그랗게 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자고 있었어요. 제가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자세를 또 달리하고 자네요. 할미 이렇게 얼굴 마주치고 그래도 그냥 일어나지 않고 눈 감고 자요. 어제 라방 끝나고 바로 가지가 주황색 터널로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불을 다 꺼줬더니 거기서 자는 거예요. 할미한테 조금 이따가 들어가라고 가지 완전히 잠들면 들어가라고 저만 먼저 들어왔거든요. 근데 가지가 계속 잠자고 있어가지고 할미 들어가시고 그랬는데도 가지가 안 들어오고 완전히 깊은 잠에 들었더라고요. 거기서 자더니 오늘 새벽에는 놀지 않고 어제 너무 격하게 놀았거든요. 저녁 초저녁 잠도 안 자고 그러더니 새벽에 이 자리로 와가지고서는 그냥 계속 한 번에 이 자리로 와서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. 자기 수면량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저께 초저녁 잠 안 자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놀다니면 아까는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. 어제도 쫙쫙쫙쫙쫙쫙 먹는 꿈을 꾸는 거나 그러는데 오늘도 쫙쫙쫙쫙쫙. 배고픈가? 자면서 배고픈가? 아니면 맛있는 거를 먹는 꿈을 꾸는 건가? 아까는 요 원 안에 동그랗게 고개만 요렇게 하늘로 해서 너무 귀엽게 하고 잤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리 한장 내놓고 잘자 이따 만나자 깨셨어 아이고 가지 잘 잤어? 응? 가지 쎅쎅 거리면서 참 잘 자던데 가지? 깔끔쟁이 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얼굴을 씻고 그래 아이고 아아야야야야 으흐흐흐 으 으 으 네, 언니가 한번 앞으로 가야되겠네 어디까지가 되돌았어? 아, 언니가 한번 더 아, 언니가 좀 더 아, 언니가 좀 쉬고 있어 아, 언니가 마마 준비할게 오늘은 다른 때보다 요즘 요즘 다른 때보다 좀 일찍 먹는건가? 제가 일어나서 가지가 이렇게 일찍 일어난 것 같아요 요즘은 아홉시 반까지 가지가 자고 이랬거든요 가지 좀 더 자 할미가 뿅 하고 해줄게 뿅 제가 일어나니까 바로 눈뜨고 서는 기지개를 쫙 이렇게 펴는 거예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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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 되게 편해 보여요 급한 것도 없고 가지 마마 먹은 거 한번 볼까? 아이고 하품도 잘하셔 우리 가지 씨는 어저께 라방 끝나고 바로 자더니 맘마 그대로 있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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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품이 계속 나오네 우리 가지 씨 가지야 하품이 계속 나와 아 그 가지야 . . . . . , . . . . . . . . . 골짜장 보고 아이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재씨 쉬고 계셔 가재씨 삶이 마마 준비하는데 가재 여기 들어가대 여기서 뭐하셔 가재 어제 라방 끝나고 여기서 잤어요 아이고 나왔어 또 주황색 터널에서 그러다가 새벽에 들어와서 마약방석에서 자고 좀 전에 일어난거에요 오늘 새벽에는 깨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맘마도 어제 고대로 어제 저녁에 준거 고대로 그러니까 밤에 준거죠 먹지도 않고 그냥 계속 잠만 잤어요 초저녁 잠 못자고 그렇게 뛰어놀더니만 라방때도 나중에 잠들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계속 잔거에요 라방 끝나고 나서 바로 주황색 터널 들어가서 자고 너 화장실 가네 비켰줘야 되겠어요 다녀오셔 가재씨 가재씨 아이고 잘 다녀오셨어 아이고 아이고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뭐야 이번에는 왔다다게 아 그 짬이랑 맘마 준비해서 먹을까 으 쉬고 있어 맘마 준비할게 아 그 자 맘마 먹자 아 한미 맘마 준비하는 동안에 또 들어갔네 가짓이 이제 또 주황색 터널이 가지 아지트 가 됐네 응 그린터너는 완전히 침대고 가지야 맘마 먹자 몸이 좀 이르긴 하네 다른때보다 원래 너 이 시간에 먹었어 아저씨 좀 천천히 드시던가 일어난지 얼마 안되가지고 밥맛도 없을거야 가지 어디 우리 가지 얼굴 한번 보실까 아이고 예뻐 아이고 만마르 카네 옳지 천천히 먹자 가자 꾹꾹 씹어서 천천히 먹어 잘 먹네 요즘은 저렇게 먹다가 또 좀 이따 먹고 그러잖아요 좀 이따 먹고 뭐 두세 차례에 걸쳐서 먹어도 남기지 않고 잘 먹더라구요 잘 먹더라구요 저렇게 먹은 다음에 꼭 정리를 해줘야지 더 잘 먹어요 저렇게 먹은 다음에 꼭 정리를 해줘야지 더 잘 먹어요 아이고 아이고 야 그건 아직 응 뭐 먹을거야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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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천천히 먹어 1, 2, 3, 4 다 먹었어? 1, 2, 3, 4 2, 3, 4 2, 3, 4 2, 3 2, 3 아이고 응 얘는 쓰다 해주면은 꼬물꼬물 마사지 해주는 줄 알고 이렇게 꼭 뒤돌아요 그래서 양손으로 하라고 제가 침대에서 맨날 양손으로 해주거든요 여기다 물 내려가라 걸리지 말고 내려가라 가지 물 먹을때마다 살에 들지않게 걸리지않게 잘 내려가라 우리 가지는 좀 물 먹을때 천천히 먹고 좋아서 꼬리 잘랑달랑 가지 응 가지 가지 아이고 손 다 내려갔지 물 먹을때 천천히 먹어 가지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는 할미가 양손으로 해줄게 응 그러면 가지 여기서 요거 끄고 가지 꼬물꼬물 마사지 좀 해줄게요 가지 가지 아침 안마 먹고 할미한테 꼬물꼬물 마사지 받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예쁘게 앉아서 졸고 있어요 가지야 그냥 편하게 자 더 자도 돼 요새 9시 반쯤 일어나는데 오늘은 제가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불 켜고 막 움직이고 하니까 저기도 또 일찍 일어나서 나왔어요 두시간이나 보통때보다 요즘 보통때보다 두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어요 가지가 더 자야될 것 같아요 가지야 더 자 터널침대에 누워서 자라 터널침대에 누워서 자라 특이미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네요 행복한 금요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우리 예쁜 가지가 인사드립니다 가지 어디 가지 예쁜 발도 한번 보고 공손한 손 아이고 맘마가 수염에 묻어있네 지금 숲심엄마 먹고 저래서 세술하는구나 너무 뽀얗고 예쁘죠 아이고 털에 빛이 나네 눈기가 있네 가지 그 수염에 묻은거 니가 해결하렴 어서 자 뿅